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감사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국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조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지금하고 달리 그 당시 농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밀과 보리를 수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농사 짓는 거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농사 하나 지어서 온 대가족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리를 수확해서 쓸 곳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월급 받고 보너스 타고 특히 갯돈 타고 목돈 생기면 어떻습니까 버는 것은 어려워도 쓰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정부에서 준 재난지원금 다 받았지만 아마 거의 잔고 없을 겁니다 저희도 한 달 지나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는 것은 금방입니다 쓸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누가 수확한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누가 주신 거죠?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3회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여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일은 지금까지 맥주절과는 완전히 다른 이 코로나라는 시대적인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드리게 된 아주 뜻깊은 의미 있는 그러한 주일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증상자가 수없이 나오고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매주 지켜주셔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 서밋입니다 감사라고 해서 다 같은 감사가 절대 아닙니다 흔히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이 감사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자주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세상의 감사는 뭘까요? 세상의 감사는 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의 감사입니다 즉 내 자신이 잘 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그래서 결국 성공했을 때에 소위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복음 가진 우리의 감사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흔히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기도가 이방인들처럼 중헌부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사실은 기도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적 기도의 누림은 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누려지고 기도의 행복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발등에 불 때려져만이 집중한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발등에 불 때려져야 됩니다 성경적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너무 좋고 기도의 행복과 힘을 통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의 기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노예라는 현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뒤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궁궐에 복직을 하거든 반드시 자기를 기억해 달라라고 즉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 달라라고 그 관원장에게 강국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요셉도 인간인지라 뭐란 거죠?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당신이 궁에 들어가거든 꼭 나를 기억해서 내 억울한 사정을 알고 나를 제발 꺼내 달라라고 요셉이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힘 빠져 있고 다운돼 있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누린 기도는 환경과 현실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즉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자체가 기도였고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이유와 내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감사합니다 악한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할 내용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역경과 위기와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걸 보고 우리는 요즘 말로 찐감사라고 합니다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 서밋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서밋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주는 유익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 미국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 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내게 하고 그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치료 방법인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 방법보다 실제 감사 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암 전문 병원 중에 하나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에서 무려 31년 동안 봉사한 우리나라 김의신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교회의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 연구를 했는데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우리가 NK세포라고 합니다 이 NK세포는 뭐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입니다 이 NK세포가 무려 일반인보다 몇십 배가 아니라 천배나 많이 나왔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성가대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NK세포가 일반인보다 천배가 많다는 것 이만큼 감사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건강한 삶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1분간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비단 육체와 신체에만 이 감사가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 우리는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게 잘되길 원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잘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살아납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죽습니까? 감사는 최고의 영적 백신입니다 감사할 때의 흑암이 꺾입니다 감사할 때 불신앙이 물러갑니다 감사할 때 불평과 원망이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바벨론의 모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게 감사의 힘입니다 요비 일평생 겪을 환란과 고난을 단 12시간 동안에 즉 반나절이죠 하루 반나절 동안에 남들이 수십 년 겪을 일을 12시간 만에 다 겪었습니다 그것도 줄줄이 연달아서 다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했을 때에 욕기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베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욕기 42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베의 만련에 요베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정확하게 두 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낳고 감사는 내 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최고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감사가 주는 많은 영육관의 유익을 회복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 체질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10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활란 날에 너를 건지고 영아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아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영아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영아롭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예배라는 겁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중심을 담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그의 궁정에 들어갔다 매주일마다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매주일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응답과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24시간 인도하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감사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대사림과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뭘 얘기하는 거죠? 평상시 우리 체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할 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범사에 그건 체질이 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은혜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욕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요하시오 거두시니도 요하시오니 요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모태에서부터 엄마 자궁에서부터 돈과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알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큰 업적을 이루더라도 마지막에는 알몸으로 죽습니다 흔히 우리가 공수래 공숙으로 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장례 입간 예배 입간시에 들어가서 시체 봅니다 그 관에 넣을 때요 빈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선적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며 수구하고 얻은 것을 아무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23조 원의 재산을 가진 이건희 회장도 죽을 때는 관 속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좀 어렵다 힘들다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것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원래 알몸인데 원래 빈손인데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하지만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주시니도 요하시오 거두시니도 요하시오 이게 요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요베 신앙의 색깔이에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받을 때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는데요 빼앗기고 나면요 일을 갑니다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신 거죠? 어떤 어떤 사람이 준 겁니까? 어떤 어떤 특정한 인물이 준 겁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거두어 가시는 즉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죠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언제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건데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면 불평, 원망, 정제, 판단 아니죠 감사의 고백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감사체질의 사람입니다 바로 욕 같은 사람이죠 사탄이 가장 약한 부분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자식, 돈, 경제, 인간관계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를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 세 개를 연달아서 박살을 냈다니까요 그럼 대부분 사람은요? 다 무너져버립니다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아니 이 중에 하나만 건드려도 무너집니다 돈, 자식, 인간관계 하나만 뭐가 삐끄덕해 보십시오 신앙, 그리스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욕은 이 세 가지를 연달아서 사탄이 완전히 박살을 냈다니까요 근데도 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처럼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24,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환경과 문제와 현실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사탄을 꺾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결박권 주셨으니까 그런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사탄을 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꺾습니까 감히 우리가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요? 여러분이 늘 감사할 때에 즉 감사 서밋이 될 때에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감사 체질로 감사 서밋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